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늦은 저녁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 학교를 도입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시작되는 새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 수업을 전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 오후 5시면 끝나고 경쟁이 치열해 탈락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기존 돌봄 교실과 비용이 드는 방과 후 학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부모들이 걱정 없이 사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부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원주 23곳을 포함해 강원도 내 84개 초등학교에서도 새학기부터 늘봄 학교가 시행됩니다. 정규 수업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2시간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아이들은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고 저녁도 제공합니다. 우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며 2025년 1, 2학년, 2026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당장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늘봄 학교를 운영할 학교는 학부모 수요조사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혼란을 겪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는 늘봄 학교 운영을 위한 교실을 따로 마련하고 정비를 마쳤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고육 지책으로 당장 1학년 교실을 돌아가면서 비워주기로 한 학교도 있습니다. 단계적 확대 시행 예정이다 보니 당분간은 한 학교 안에서 늘봄 학교, 돌봄, 방과후가 혼재해 운영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학부모가 적어 이른 아침 늘봄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고 전역 늘봄은 4개 학교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학기 늘봄 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완 사항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퇴직 교사와 보육교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어르신을 선발해 늘봄 학교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강원형 늘봄 학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을 앞둔 늘봄 학교 도입 초기인 이번 학기 현장의 크고 작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